중동 성교회가 중동 보그마에 나선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중동 성교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배를 드리고 성교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윤상원 목사는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인 권위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진 않았지만, 성교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며, 중동 성교회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크게 쓰임받는 성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성교회 명예이사장 두상달 장로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 중동의 거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중동 성교회가 중동 지역 보그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중동 성교회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예배 후에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성교와 교역자 파송 등 중동 성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